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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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꼴맥기 싫지? 갑자기 제가 흑흑거리는 거? 꼴맥기 싫을 것 까지 안했구만. 사다리. 운동을 안해서 그래. 진짜 버질 체력이다. 그거 집 그거 맞추고 올라간다고. 심하긴 하네. 너무 웃겨. 제가 해요? 사다리. 어떻게 타실 거냐고요. 애매없게 할 거라고. 위에다 못 넣으실 거예요. 그만 좀 해. 제대로 타야지. 우리가 믿고서 그걸. 이거 나한테 맡기지 말라고. 제대로 안 할 거니까. 템탄머리님. 해주세요. 나 얘네 진짜 짜증나. 우리가 더 짜증나. 내가 더 짜증나.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니가 진행하기를 해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짜증이 나 안 나. 싸우지 마. 아 진짜. 아 짜증나 진짜로. 잘하던가 그러면. 짜증 안나게. 니가 못해놓고 왜 니가 짜증을 했냐고. 싸우지 마. 언니 그럼 니가 잘하라고. 난 못하자. 지금 시작했어. 아 진짜. 지금 지금 시작했어. 아 짜증나. 잡게요. 뭘 벌써 가요 랩랩님 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왔어. 제 마이크를 끄고 있는 거야. 와 나 이제 왔는데. 와 진짜. 진짜 이기적이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자리 있던던데. 야 이 쓰레기들아 너네 같아 그러면. 와 진짜. 아 잠시만요. 화면 좀 잡을게요. 끝났나요? 1등으로 적히고 싶은 사람. 랩랩님이요. 템템버린이요. 2등으로 적히고 싶은 사람. 템템버린이요. 네. 3등. 응.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네. 이 정해진 팀이 오늘 끝까지 가나요? 네. 여기는. 끝까지 가고 오늘 한. 5판 3선이나 3판 2선으로다. 이거 게임 플레이 타임이 어떻게 돼요? 한 판에. 되게 짧지 않나? 많이 짧나? 내가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5판 3선 정도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걸고 갈까요? 뭐 걸건데 근데. 큐브. 아 이 사람. 큐브 말고. 나 이제 큐브 싫어. 그러면 놀장 10장 어때요? 아. 얘들아. 얘들아 인생을 살아. 이색의 마일리지? 저 실버. 터블링 좀 만들게. 미쳤네 이 사람들. 미쳤네. 미치겠네. 얘들아 덕수 차려. 아이템은 좀 그렇고. 다른거 어디지. 그러면. 아 근데 구독권 같은거 하자니. 랩랩님이 방송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권이 없어. 저는 딴걸로 주세요 그러면. 딴게 애매하잖아. 통일해야지. 마음이 아프다. 그 가격에 대한. 그 가치 그대로 내가 받으면 되잖아. 돈으로 받을게 아니면. 좀 그렇지 않아 뭔가? 내기를. 돈 쓰는건 약간 좀. 돈 많이 받아들 가신거 같은데. 뭐지? 아 근데 뭐가 있냐? 얼만한게. 그러니까. 그래서 세번째에 적히고 싶은 사람. 코레트요. 오케이. 아 근데 진짜 농담 아니야. 뚜띠발만 듣는거 뭐냐 너? 둘이 짰냐? 아니 아무도 말을 안했잖아. 뚜띠랑 저랑 바꿔주세요. 아 싫어. 아 뚜띠랑 그냥 바꿔주세요. 왜 뚜띠발만 듣는? 아 싫어 나 안해 나 안해. 나 하박 안해 그러면. 나 바꾸면 안해. 아니 템템님.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실거에요? 저 빨리 뚜띠랑 바꿔주세요. 저 빨리 뚜띠랑 바꿔주세요. 제가 세번째 하기 싫어요. 아 이거 짐 뽑는데면 한참 걸리겠네. 그거 봐. 그거 봐. 레트님 그러면 방금 뚜띠목소리보다 더 못생긴 목소리 내보세요. 그럼 강할게요. 어 성공 아니야 방금? 아 뭐래. 아 진짜. 방금 진짜 못생겼는데 뭐지? 어쩔 수 없네. 제가 인정할게요. 바꿔주세요. 아 진짜. 레트. 레트 목소리 뭐야? 아 뭐래. 아 똑같았네. 이제 뭐래. 우와. 장난 없겠네. 근데 뭐 걸거야. 걸거 생각하고서 타자. 구독권 가요. 구독권. 저는 지면은 그냥. 나는 내가 이기면 안 받을게. 아 그건 얼마지 그거는. 아 그러면 4명 다 메이플하니까 큐브빵이에요. 55,000원짜리. 한 세트씩 가. 아 큐브 돌리기 싫은데. 네. 그러면 에디 말고 블랙. 5만원. 오케이 오케이. 블랙큐브 그럼 두 세트씩. 블랙큐브 두 세트? 어. 오케이? 두 세트? 어. 에디는 홀도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야 쪼띠 목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데. 이거 내 기분 탓이야? 이거 화면 곡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 그래? 템템링 걸려다. 제발. 다시 켜자. 제정신. 제정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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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정신이 나간거. 제발. 제발 뚜띠 나 랩랩. 이거 그러면 아래에다가 1, 1, 2, 2 이렇게 한다? 나는 솔직히 레트보다는 템템이 날 것 같아. 그냥 랩랩 템템 같은 팀 제발. 천템 좀 해줘. 1122 한다고. 아니 1212로 해줘. 아니 착한 팀 나쁜 팀으로 해줘. 착한 팀 나쁜 팀. 아 하나만 정해줘. 천사 팀 악마 팀. 아 제발. 아 그럼 어쩔 수 없나? 아 무슨 천사 팀 악마 팀이야. 진짜 무슨. 그러면 천사 악마 악마 할까. 천사 악마. 아 개 유치해. 아 안해. 아 무슨 식당 같아요. 아 무슨 천사 팀 악마 팀이야. 아 진짜. 허리 뭐가 는 거야. 이거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보이콧 한다고 그냥. 괜찮은데. 아 그럼 뭐해. 아 1004는 뭐야 천사는 뭐야. 아 진짜. 아 그럼 뭐할까. 그냥 1팀 2팀 해요. 아니 뭐 팀 뽑는데 무슨. 그래 1팀 2팀 해. 어 1112 할까? 2121 할까? 1122 할까? 2221 할까? 아 진짜 저걸 1일에다 물어보네. 네가 진행한다며.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 아니. 저희 셋이 늘었어요. 님이 진행한다고. 사다리 탄다 했어 안 했어? 2112로 해주세요. 2112요. 와 이거를 1일에 가다놓고 그냥 패내 그냥. 1팀 기죽어서 뭐 하겠냐? 그렇게 몰아놓으면은? 아니 왜 1팀 그렇게. 1 하나 밖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1. 2. 1. 2. 1. 1. 2. 2. 2. 2. 3. 2. 2. 진행을 더 깔끔하게 하겠냐? 야 우리가 그냥 참자 한번 템탐님 바꾸셔도 되고 야 근데 팀 나랑 뚜띠 나오고 코렉트 템탐에 아 시발 제발 이래 진짜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아 아니야 템탐님 에? 그거 확실하면 시력 눌러주세요 이거 보니까 지금 숫자랑 이거 안 가려지는데 어? 그거 밑에 이렇게 하면 가려져? 어 가려져요 근데 이런거 못 누르자나 누르고 바로 확 올려야 되나? 그냥 아니 그냥 사다리 시작하고서 하나씩 눌러봐 그냥 랩랩부터 시작하면 아니면 위에 가려 아 눌렀다 어? 어 잠깐만 어어어 아 뭐지? 아 잠깐 잠깐 왼쪽으로 가는데? 봤어? 봤어? 아 빨리 해봐봐 아 씨 나 못 봤어 나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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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나 1패 오른쪽이다. 나 1팀? 콜렉트. 2번 각인데? 어! 안돼! 두리나 일리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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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라라라라란 딸라라라란 딴 딴 아아아아 가까이 탬탬아 너 미쳤어 진짜 야 이겼다 지원아 랩님 또 전원 그대로네요 소리 다 봤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저기 이렇게 타 사단에타면 되는거죠? 아 저 화면 끄었어요 아니 이렇게 사단에타면 된다는거 아니야? 네 맞아 맞아 그대로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하게 놀아주세요 뭔 소리야 그대로 끝났다니까 아니 특한 팀이고 템템코렉트가 나쁜 팀이네 아니지 뭔 소리야 아니 아니 이게 딱 사람들이 바라는 그림이었어 빨리 들어와 그니까 말이 많다 빨리 들어와 그니까 빨리 들어와 빨리 템코 빨리 들어와 오케이 재현이 말해 막 아 적당한데 아니라 팀님 아 너 왜 사다리 진짜 그따구로 도우냐 너 진짜 아니 왜 아까 전에 뚜띠랑 다리 왜 바꿨어요 아 씨 아 근데 내가 말했잖아 재현아 너무 고마워 바꿔줘서 아 이거 바꿨으면 되잖아 아니 지가 바꿔서 이렇게 해놓고 아니 근데 이게 밸런스가 맞아 왜냐면 여기 운 좋은 사람 두 명 있잖아 뚜띠랑 템템 갈라지는 게 낫고 내가 어떻게 운이 좋아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요 700개를 썼는데 밑에만 내가 300개 썼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 뭔 소리야 여기 자석 190만원이랑 여기 지금 32호기인가 33호기가 있는데 아니 죄송한데 죄송한데 여기서 아 이거 30 몇 호기 얘기 그만해주세요 아 이거 30 몇 호기 얘기 그만해주세요 저 잠 제대로 못 잔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1단계 템코 2단계 채널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잠깐 끌게요 어 닦네 자유 이에서 볼까요 저희 이거 모드의 맘을 넷마블 PC로 하는거 맞죠 네 죄송한데 그럼 뭐라 저희 모바일로 하겠어요 네트님 아 모바일일까봐 저희가 모바일로 하겠나고 저희 모바일로 깔아놓긴 했거든요 아 모바일 좀 약간 이거 일단 들어갈게요 저희 서민 중산 어디? 죄송한데 제가 저번에 뚜띠한테 돈을 다 잃어가지고 500만원 밖에 없어요 아 진짜 넷넷님 자연패널밖에 못 들어가요 저 지금 등급이 빈민이거든요 빈민 저거 뭐 주사위 하나 사가지고 충전 못해? 돈? 와 충전 좀 해 조금만 해봐 아니 저거 저 천원인가 2천원 충전하면 될거야 아마 와 우리 같이 합방하는데 그 정도 투자하지 못해? 아 근데 심지어 저번에 뚜띠한테 개털리고 이러가지고 아 진짜 그니까 그러게 그거 정당해야지 그걸 오기로 면판을 해가지고 누가 랩랩 아니랄까봐 진짜 리얼 리얼 아 이거 충전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여기에 아니야 그거 주사위 사면 돼요 그래? 제가 아까 다 알아봤어요 아 단풍나무 주사위 3일짜리 사면 되니? 6천만원 주는데 요거? 그 정도면 될까요? 그 정도면 될까요? 아 이거 천원밖에 안하네 그러면 이거 살게요 네 저번에 했던 이걸로 하면 돼요 채널 어디로 갈까요? 자유2 저 제가 화장실 한번 갔다오도 돼요? 죄송한데 또 팀님 정말 죄송한데 선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천원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 결제수단이 아니 결제수단이 아니 잠깐만요 네 왜 결제수단이 왜요? 결제수단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책 신용카드 없나요? 네 카드 카드 쓰려면 밑에 내려갔다 와야 돼 뭐뭐 있는데요? 휴대폰 카드 전화 끝 주세요 아이디를 주세요 선물이 안 되는데? 받는 분 아이디? 아이디가 내 닉네임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요 그냥 그 아이디요 그니까 마블 아이디 아니면은? 마블 아이디 아니 그 넷마블 아이디 나 코난이긴 아니야? 아니 아니 그 비밀번호를 달라고 비밀번호라고 하네? 들어가서 줘야 될 거 충만해 준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선물 되는데? 기다리세요 아니 그럼 비밀번호를 왜 물어봐 사기 쳤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지금 카카오페이로 보내드릴게요 민규님 네? 합금 주사위, 레인보우 주사위, 단풍 핫핑크, 스톤, 다크불 핫핑크로 드릴게요 핫핑크 그럼 얼만데요? 천 원이요 3일 핫핑크 그건 돈 얼마죠? 6천만 원? 네 6천만 원 닉네임 뭐예요? 나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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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요? 아 민규 4번 현무스럽네 선물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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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다들 돈 얼마씩 있어요? 저 8,400만 원 있네요 나 1억 저 5천만 저 6,500만 원이요 뚜띠 제일 거짓네 10억 6,800 아니 근데 뚜띠님이랑 랩랩님 급이 안 맞아가지고 뭐 걱정 마세요 그 돈 다 저희 거니까 하하 하하 하하하하 뚜띠한테 개 털려요 뚜띠 그냥 개 털리긴 했지 개 털리고 지금 충전하고 계시잖아요 몇 털렸을까? 근데 뭐 여기서 뭐 템 같은 거 끼거나 빼야 될 거 있나요? 그냥 완전 기본 캐릭터로 가져 그냥 돈만 많이 가져오고 저번에 누군 졸려라기 계속 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빼는지 몰랐어 근데 나 이제 알아 이거 1레벨짜리로 하면 돼? 아 잠깐만 저번에 끼고 한 거야? 끼고 했어 우와 내가 그래서 아니 아니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 이게 할인이 있었네 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거 1레벨로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1레벨이면 됩니다 네 저도 1레벨이에요 이거 또띠 닉네임이 나는 공주 개이뿜 이거야? 아니요 저는 그런 닉네임을 왜 해요 제가 뭐지? 코레트인가 그러면? 어? 코레트인 듯? 뭐가? 나는 공주 개이뿜 코레트야 나 지금 뭐 선물 받고 있는데? 아 그런거 하지마 어차피 안쓰니까 아 네 내가 채널 어디로 가자고요? 그 막 홀짝 추세 그런것도 안써요? 안써요 저희는 오직 운이에요 오케이 내가 방송하는거 확인할게 이 사람 살거 같애 코난이 들어갔어 코난이 들어갔어 코난이 들어갔어 저는 보냈어 근데 어디 채널인지 말을 해줘야될거 아니야 자유이이래잖아 방금 자유이라고 한 5초 전을 말했는데 렘 어디야? 3밤방? 나 렘마블캐시 0원이라는데 선물 보냈다고? 선물을 보내줘 선물함을 보셈 선물함? 어 아예 주사위로 보냈으니까 선물함이 어디 있을까? 렘렘님이 손 많이 간다 뚜띠야 너 어떻게 참았냐 몇 년 동안 아 근데 선물함이 이거는 진짜 찾기 힘들어 이거 보니까 그거 인게임 내에 있어요 선물함 크으 아 네 캐릭터 1렙으로 바꿔야 된다고? 어떻게 바꿔요 이거? 그 캐릭터 눌러봐 카드 바꾸는거 있을걸요? 카드 뒤집어보기 카드 카드 캐릭터 캐릭터 눌러서 대표 캐릭터 바꾸면 돼 나 진짜 1렙이네 그냥 안왔는데 선물함에 안왔어요? 어 새로고침 해도 안왔잖아 어 주사위에 그냥 넷마블에서 보낸 것 밖에 없는데? 이러면 되나? 나 보냈는데? 코난이한테 갔다고 뜨는데?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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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한테 보낸거 맞아? 네 안왔어요 아니면 넷마블 자체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델마블 공홈? 모델마블 한번 껐다 켤게 진짜 진짜 와 죄송 아니 괜찮아요 랩랩님 때문에 15분 늦게 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15분 아 죄송합니다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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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템템어머니 넌 앞으로 너 사다리 돌리지마 아니 네가 바꿔서 된다니까 궁금했어 로그인하시고 네 그 위에 넷게임정보 있어요 넷게임정보? 공홈? 넷마블 공홈? 아니요 모델마블 공홈이요 어 넷게임정보가 어딨어? 그 닉네임 오른쪽에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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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누르시면 내 아이템 들어가시면 어 아 여기 있네 그쵸 있죠 아 저걸 다 써먹어줘야 알았는데 진짜 아 진짜 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는 중 감사 어르신 빨리 들어오세요 몇 번방이에요? 채널이요 자유 2 자유 2 자유 채널 2 자유 말고 딴 데로 가죠 저희 중산 채널고 저희 돈이 없어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도 중독 못 가요 자유로 가야돼 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맞춰줘야지 또 이거 나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 까먹었어 제가 만들게요 넵 넵 몇 번방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네 9번방 반갑다 이거 맞나요? 1렙 캐릭으로 했는데 네 네 9번방 네 쭈쭈 12렙인데요? 아 이걸 보네 잠깐만요 아 야 잠깐만 민규는 방송 안 켜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 왜? 나 뭐? 나 뭐 할까봐? 그 카드 1렙이야? 어 나 여기 안 보여? 어 여기 물은 털었다 아 안 보이는구나 어 잠깐만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방 터졌나요 혹시? 아니요 아 여깄네 하이 저 1렙이에요 뚜디 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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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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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뭐 연습 게임 하고 가나요? 아니면 바로 가나요? 한판 연습해보죠 오케이 민규야 우리 또 만났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봐 모두의 마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재작년 프렌즈 마블인데 어서오 우리 그냥 첫 차미 짓밟아 주자 뚜디야 먼저 차미예요 시작 당연하지 별 없어 와 이거 핑크 주사위 뭐냐 이쁘다 감사 쭈쭈쭈쭈 주사위도 저거 뭐 있나 능력치? 주사위 효과는 없어요 그냥 색깔만 다른 오 하 하이 역시 뚜디 아 뭐해? 뭐해? 견도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손 푸는 거야.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먹어. 먹어. 저걸 먹어? 와... 바로 먹지. 와 진짜 크고다. 진짜 못한다 모델마블. 먹으면 안 돼? 어. 초반에 누가 먹어요? 아니요. 못한... 아줌마 이러고 있어. 진짜 짜증나네. 아 빨리 주사위 던져. 뭐해? 오케이. 어 굿. 아. 저거 뭐해? 방금 뭐였어? 아? 저거 뭐해? 왜 왜 와? 내 도시 중에 확장으로 더 늘려주는 거. 음. 근데 지금 땅이 렛한테 뺏겨가지고. 프라는 솔직히 나는 안 사지. 나 같으면 안 먹어? 저게. 여기서 바로 이제 좋은 거 나오고? 오! 나 버리지. 천사굿. 진짜 느낌 없다. 먹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치. 안 먹어야지. 먹어야지. 뭔 소리야. 먹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아싸? 바로 스팅 파울로. 오! 우리 달달한데? 어? 우리 달달한데? 분들 많은데? 10! 느낌이 좋은데 렛티야? 여기서 이제 실력이 나오지. 어. 와! 아! 저거 돌발 미션 뭐야? 아... 저거 돌발 미션 어디서 확인해요? 아 여기 있구나. 저 폐! 폐! 근데 돌발 미션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무슨님 하와이리. 샷. 캇. 캇. 어떻게 먹어요 하와이리를? 이걸 먹어. 그거 먹어. 어? 취소. 됐다. 흠흠.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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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어 나이스! 야 우리가 그냥 빠르게 끝내자. 어차피 연습 게임인데. 내가 타이트 먹을게. 9! 끝내자. 여기서 실력이 드러나지. 아 뭐해! 강재병lox 제일 비싼 거. 나았으면 내가 지금 한 대 날렸어. 나았으면 다음 콩 날렸어, 솔직히. 지금 뚜띠 서있는데? 진짜 너 진짜 비호감이다 너. 11! 아냐! 아 유해 억! 어차피 양칸이야, 양칸이야. 오케이, 오케이. 더블, 칩. 어, 너 조기 되게 좋아하는 나레즈야. 내 땅을 다시 찾아야지. 이 비지매. 세 번 주인 박. 루기님 저희 건물이 세 개밖에 없는데요? 너 뭐했어? 나 지금 건물, 난 지금 두 개 있는데 너 뭐야? 저희 망했는... 어, 야! 어, 통통몰! 야, 우리 무조건 하와이 먹어야 돼, 경포대랑. 아, 근데 먹을 거 어차피 많아, 세 개야. 관광지로 갈 거면. 보여줄게. 야, 우리 관독 각인데? 어, 관독 각이야, 진짜로. 7. 5? 지을 데 없죠? 지을 데 없죠? 없죠, 없죠? 망했죠? 어! 고기를 짓는다고? 와! 이러면 그거 짓나? 지금 나도 와서? 저 둘이 사이좋다. 9. 안 지겠지? 바로 세 개요, 엥? 세 번째 넣는 거지? 버리기 해야지. 천사 얻고 있었으니까. 이거 보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보관 한 개 밖에 안 돼요. 아, 진짜? 구란댕. 아, 진짜? 어? 보관 두 개 돼? 구란댕. 아, 하하, 이 빽겠네. 아, 레츠야, 뭐하냐. 아, 보관 몇 개까지 돼? 하나 먹을게요, 렛블디. 네. 별거 없지, 이런 거. 뭐하니? 아, 템템아, 말해줘야지 그러면. 너 저렇게 말하고 일 동안 왜 나한테 암말도 안 해. 저 사람은 진짜 자기 뺏긴 거 그대로 다 가져갈라 한다. 욕심들이 안 맞아, 안 맞아, 그냥. 인수. 걸러독점. 나이스. 아, 진짜 안 자네. 야, 우리 아싸리 산티아고랑 저 라인을 다 먹자. 아닌데? 내가 먹을 건데? 뺏어 놓으면 되죠? 해봤어, 해봤어. 하와이 먹었어. 어, 먹으라, 먹으라. 아, 저 우리 뺏는 거 나오면 이길 수 있는 말. 아, 나 쟤 뚜띠 진짜 맘에 안 드네. 걱정하지 마, 여기서 딱 나와. 가봐. 오! 서 있는 거, 서 있는 거. 렛, 렛, 렛. 방어하든가, 방어하든가. 아니야. 그냥 날려, 이거. 와, 이건 방어를 안 해? 이건 방어를 안 해? 아니야, 아니야. 와, 진짜 멍청하잖아. 렛두야, 우리 컬러 중점 어디 갔어? 와, 렛두야. 10위. 아, 로마 좋지. 7위. 오, 나이스. 야, 근데 우리 파란색만 4개 먹으면 이기는 거야? 쩔었다. 음, 좋다, 좋다. 아, 그냥 빨간색까지 다 먹어야 돼, 관광실에?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아하. 좋아, 좋아. 와, 저기 개 좋아하네. 좋아, 좋아. 좋아, 그냥 저기. 뭐야. 야, 비행기 좀 타봐. 6. 어, 잠깐만. 민규야, 이거 끝낼 수 있거든? 어, 잠깐만. 어? 끝났다. 왔네, 끝나네. 뭐가. 아, 아, 독도 우리 거 아니잖아. 뭐가 끝나. 아, 독도까지 먹어야 라인 독점이야? 12. 어. 어이씨. 필풀 독점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민규야. 아, 이러면 살짝 좀. 선생님, 뺏으실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뺏으실 거예요? 어. 어. 내 캐릭 어디 있냐, 근데? 어. 어. 어, 저걸 올려? 7. 선생님, 그것도 뺏으실 거예요? 응, 이것도 내 거. 다 뺏을 만하지. 맛있당. 설마 저거 또 올려? 구입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먹을게요. 어. 어. 안 돼. 잘했어. 잘했어. 안 돼. 6. 아, 에반데. 와, 진짜. 먹든가, 먹든가. 먹어, 먹어. 와, 이걸 돈이 없는데 저걸 먹어? 와. 건물 하나밖에 못 짓죠? 지어 그냥. 내 거네. 땜? 어이. 7.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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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 있어. 톡. 방콕 한 번 와 주고. 어. 아니야. 아, 어, 좋은데? 나쁘지 않아. 아 야 이러면은 관독 좀 힘들겠다 관독은 물 건너갔죠? 이럴 때 올려야 돼? 올려야죠 근데 쭈찌가 먹으면 어떡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비싸 애초에 비싸서 못 먹어 맞아 2백만 원 있는데 야 그리고 어차피 연습 게임이야 괜찮아 다음 판문도 잘하면 돼 어? 워어? 도시를 선택하세요 근데 뭐 그렇게 막 관광지 가져가 그냥 어 관광지 가져가 딱히 뭐 없어요 근데 여기도 줄 거야 애매함 지금 맞아 다 좋은 거죠? 이거 아예 취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안 쓰고 맞아 이걸 진짜 가져가? 야 하와이 뭐 어떻게 못 뺏냐? 템템하 이거? 카드 나와야지 뭐 7 와 씨 아 저거 아까 올려놨으면 저거 된건데 안 올린다 그냥 지금 우리 하와이 하나 남은 건가? 잠깐만 아 이거 좀 있지? 살짝 매서운데요? 아니 아니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재현아 세계여행 딱 갈게요 오케이 오우 어떻게 갔냐 저거를? 사위채나? 오우 씨 컷! 어? 저거 뭐 그래요? 나였으면 템템벌? 핫! 나같아도 템템벌이 뭐 됐는데? 12 아 뭐래! 와! 아 템이 줄였다! 아 나 이렇게 광상팀만 나와 2 와 진짜 좋겠다 7 진짜 좋겠다! 아 좋겠다! 아 뭘 해! 아 좋겠다! 어! 아 좋겠다! 우리 내껀데 봐봐 저희껀데 당연히 좋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 좋겠다! 아 좋겠다! 아 써야지! 저거 사나? 10 아 나 광상팀만 나와 싸게 갔어 그래도 아 나 어떡하네 잠깐만 3 오잉 떡상?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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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말을 믿네 아 진짜 못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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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은거지 제 말을 믿을게 아셨고 4 응 저 좋은거? 어? 어? 어 잠깐 매했다! 어 민경아 살짝 개메서운데요? 더블 사! 아니야 사봤자 이 사람 어 사면 이제 걸리면 죽어 이제 방콕하면 걸리면 어 안걸려 8 어 여기 달나라 자주 오네 여기 타이트 더블 8 아 베이지 아 제발 뚜띠 5 4 4 4 4 4 4 5 5 5 5 2 왜? 아 그냥 올릴걸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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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티하고 위험한데 어? 돈이 없는데 이거 사 두덕 위험한데 두덕 위험한데 어? 얼마 안해서 레벨 해지 그러게 결정을 패하듯이 아 아 아 아 아 어 나이스야 나이스 어..어떻게 가야지 이기냐 9 여기서 일단 돈 벌자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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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이 실패 아유 와 오늘 진짜 안좋아 아유 와 4 아 나 그만 와 와 진짜 좋다 아직 그만 놀고 있어 아 아이레스 아 아 아 저 로마 하나만 뺏으면 되는데 이거 한번 나왔던 카드 다시 안나오나요? 어 10 어? 민규야 이러면 우리도 투덕 어 나쁘지 않아 그냥 Hah 아 굿 아 어 내가 지금 여기서 몸 제일 많은데 잠깐만 잠깐만 여기 비싼 게 내가 집었어 내가 집었어 어 오케이 거기 거기 아 근데 저거 써봤자 어차피 레트가 걸려 봐봐 레트가 걸려 잘 봐 여기 무조건 올렸듯? 코르트 걸린네 자 1의 바람길 나 돈 별로 없는데 로마? 로마? 아 뭔 로마야 로마 와 이상해 와 이걸 아 아 미겨 괜찮아 괜찮아 차라리 먹는 것도 나쁘지 그러니까 말까 나 먹으면 돈 없어 근데 근데 먹어 안 걸리면 돼 과연 안 걸릴 수 있을까? 오 나이스 서른번은 서른번 오돈가 약간 애매한데? 갈 데가 딱히 없냐 아 나 경포대 경제 거기 있다 아니면 서울 방콕 오 다시 찾아오던가 뉴욕을 깨던가 구 어 깜짝이야 팔아야되죠? 매각 대상을 선택 후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금 못내가지고 파는거 봐 아 저기 빨리 파세요 아 돌겠네 자동 선택해 그냥 자동 선택한 다음에 파라 그게 제일 합리적이야 건강거 하나 팔아 하나로 안돼 네개 팔아야돼 아 세금 존나많아 진짜 아 큐다잉 저기 리스본 나 살 수 있지 가보세요 모르겠네 가보세요 이거 내꺼구나 뭐지? 멍청이네 어? 저걸? 오마 올릴 수 있어 그거? 아니긴 없어 내가 한거야 왜 한거야 쟤 왜 봐 포로독독 하려고 갔지 아 이러면 봐봐 포로독독 걸릴만한 곳이 두바이야 두바이야 크게 던지면은 야 두바이는 아니야 그래도 두바이 가격 봐봐 쟤 뭐한거야 로우 아 내가 근데 템템 사고 걸리는데 방콕이나 거기다 있어야지 두바이 두바이 해서 식당하는 거잖아 오 두바이 가격 아 뭐 인기형 나 여기서 걸리면 끝나 나 여기서 걸리면 끝나 던템아 어 아 이걸 태아에 가네 어 궁금해라 진짜 우리 다 이긴 게임이야 이거 제발 제발 아 문희도 나쁘지 않아 내 차에서 쉬고 있어 어 좋아 어 나쁘지 않아 저희도 거기 뉴델리만 먹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제발 내가 이거 봐봐 내가 방콕 받는다 했잖아 저희도 두 배로 했어야지 꾸띄야 아 12만원 대출이라니 여기서 딱 안 걸리고 어? 얼마 안 해 얼마 안 해 얼마 안 해 제일 싼 거 걸렸어 나오지마 10 굿 자 내가 뭐 안 걸리는데 그냥 다 저 로마라인 9 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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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아 여기서 템템 버린이 딱 두 바위 밟고 아 오케이 내가 오케이가 아니라 우리 약간 C암부 인생인데 어 아 안돼 어 칠 어 그냥 올려 내가 올릴게 랜드마크 안 올렸는데? 아 이거 왜 빠져나와 파라 뭐해 파라 자동 선택해 레트 뭐해 아 17만원 어디서 다녀오게 그래 아 진짜 불쌍한다 이거 왜 걸려? 어? 아 일단 타.. 사고 랜드마크 지어도 상관없을게? 아니 레트야 어차피 연습게임이잖아요 템템님 이제 파악 완료했음 물 파악을 완료해요 못하신 것 같은데 뉴델리? 오 까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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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내가 올릴게 이제 구 아 할 수 있는게 없냐 와아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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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리고 아니 우리는 랜드마크가 생겨서 다 레츠야 아이고 아이고 아 됐어 됐어 어차피 야 워밍업에서 이렇게 힘 빼봤자 의미 없어 알아 우리 운 아낀거다 어우 돈 달다 레디 해주세요 레디 해주세요 맵을 이제 어디로 뭐 새로 정하나요? 월드맵 한번만 더 하죠 광장님이요 아 나야? 월드맵 할까요 어디 할까요 하고싶으면 하세요 그냥 재밌는 맵 많더라구요 저번 보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하죠 이번엔 한국 하자 그러면은 오케이 한국군 네 본게임이죠? 몇판 몇선? 5판 3선 5판 3선 9위큐 두세트씩 선이에요 제일 먼저 시작하세요 맨탈 야채야 이번판은 보여주자 우리 오케이 오케이 시작 좋아 가볍게 북한산 좋아 좋아 아 음 음 서울대공원 음 서울대공원 음 서울대공원 음 서울대공원 오케이 병중 그 사이 좋아요 1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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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지은 데가 많아가지고요 여기 좋구요 아 내가 통역 먹으면 딱인데 아 근데 어차피 서울 여기 뺏겨서 안 되나 부산 대구 7 3군대전원은 뺏어올 수 있어 카드로 어디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아 뭐래 샘 오케이 그거는 안 되네 아 에트 아 아 씨 아 뚜껑이네 당연히 뒤에 있으니까 님한테 걸쳐 어우 진짜 근데 이미 없어 9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요건 넥 어? 와 이걸 뺐네 와 3 5 4 11 좋아 비빔밥 좋아 이렇게 7 하하하하 진짜 뭐해 너네 뺏어 뺏어 렉스 게이득 9 어 얼마를 이렇게 본거야 야 5 5 5 이거는 살짝 어 7 인천 인천 응 인천 좋지 인천 좋아 길게 던져서 어 나이스 광주 내가 여기서 서울 음 지나감 카드 아 까지 아 근데 저 서울축제네 응? 저거 다 지웠다 좋아 어 렉스 어 렉스 렉스 아 민규야 어 무료인수 강제인수 근데 저거 돈은 아 거꾸로 왜 가 아 뒤로 왜 가 지금 앞으로 빨리 가서 아 안 맞았어요 저 빨리 봐야 돼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화 안내지 화 낸 것 같은데 하 무슨 저거 화 안내는 화 안내는 타입 어 화가 없어요 제 몸에는 탬탬님 그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카드 이거 내가 걸렸을 때 통행료만 내는 거야 7 나이스 나이스 먹을 수 있나 될 것 같은데 랜드마크 안되나 렉스야 나이스 렉스 아 지워지네 아 이거 하지 말걸 에이 어 괜찮아 이제 할라 야 두띠야 형 4만원 남았다 내가 서울대 공원에 올려줬어 야 나 북한산만 가도 죽는다 이제 북한산에서 또 불러서 떨어져서 누거나 저기 가면 이제 어차피 방수 안 켰으니까 홀짝 한 번씩 해 어 아 렉스 마 아 그걸 왜 뒤로 가 아니야 진짜 먹어 유 어 나이스 뭐니 아 바로 바로 올리고 그걸 올려? 뚜띠 거 먹지 않을까 아 뚜띠 못 와요 민경 제발 민경 제발 하나 하나만 안 가 감옥 들어가도 돼 감옥 칠 아 파손? 아 못할 거야 어? 아직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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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아아 아 팀테머 아 아 아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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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11 어 다행이다 아 아 아 괜찮아 네 아 아깝다 아 아 나쁘지 않아 11 우영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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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한라산 어 광주 아니면 지금 나 서 있는데 한라산 한라산 엑스포 와 저걸 저기다 거네 쟤 누가 밟아 렘렘 파산각 렘렘 파 쟤 누가 밟음 렘렘 파 민기 어서와 민기 어서와 민기 어서와 민기 어서와 민기 어서와 민기 어서와 94만원이네 어 어 잠깐만 박문자만 박문자만 빼고 쟤 Obi 오케 아 뭘 패디야 믿는다 몰 이 개구만 해도ial 뭐야 민기 어서와 이란님 메서워요 군대님 저만 믿으세요 저 카드 가서 뺏어올기 하나 진짜 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케이! 올려버리고 와 여기 꽂히면 죽겠는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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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부산 갈걸 부산은 저희가 잘 먹을게요 다가? 와 바가지라서 얼마야 200만원 아 바가지 에바야 진짜 와 그의 기타 여행이 어 뚜짝이 이러면 내가 잘한 거네 내가 저 사람 기타 여행 보내서 바가지 써도 좋게 된 거 아니야 쩔었어 어차피 저거 사지도 못하고? 어 저거는 사겠다 큰일 났네 어 이거 바가지 에반데 안 걸리기만 하면 돼 아이 민규야 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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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뚜띠가 돈이 너무 야무진다 이거 템템이 내가 돈 줬으니까 나도 한 번 돌려주는 어 잠깐만 이거 퉁용이나 어! 나이스! 민규야! 하아 재현아! 하아 재현아! 이상화 어디서 봤다 나 혼자 하는 거 또? 어 나 화장실 좀 갔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두 분에 갔다 와야지 아 잠깐만 야 어떻게 이걸 따닥 두 방에 보내버리냐 템템원이 야무지네 아 너무 좋아 바로 랜드마크 나이스 아 잠깐만 내가 만약에 이거 뚜띠이 어 엑스포 야 어디 갈까? 어 지금 너가 서 있는데? 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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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와 빡게만 해 한 명 상대로 흐하하하하하하하하 뭐래 근데 우리 아직 가능성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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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uce 아 가자 웃화 undefat 살길 통인의 문제 야 어디 갈까? 먹고 싶은 거 뭐af 인천? 어디 인천하자 아니면은 여기 가자 remember 먹어먹어 다 먹어 다 먹어 desap tych 너무 힘들어요 흐하하하하 저 etc 삼 아, 괜찮아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너 아직 돈 많아. 너가 일단 다시 크라운 먹으면 돼. 오케이! 어, 나이스! 레드 최고! 나이스! 야, 부산을 먹을까 아니면 카드가 뭘까? 야, 부산 갈까? 나이스 독점 하자! 어, 근데 부산 가도 라독이네. 그쵸? 뭐? 어린이대목은 안 드셨잖아요. 인천이랑. 아니, 부산 가가지고 조지자. 뚜띠 밟을 거 같아. 아니면 서기포 와도 돼. 우리 뚜띠에서 밟을 거 같아? 야, 트독 가능한 거 개많은데? 서기포, 서기포 와라. 11위. 끝났어요, 랩님? 아, 역시 연습게임에서 힘이 안 돼. 개꿀! 개꿀! 나이스 레드! 랩님, 어떻게 팀 기여도가 마이너스 8만이세요? 랩님, 어떻게 팀 기여도가 마이너스 8만이세요? 제가 431만인데. 와, 근데 랩랩님 진짜 님 어떻게 잘하는 게임이 하나도 없음? 랩랩랩랩랩랩 랩랩랩랩 그럼 어딜에 갈까요? 한국 다음에 창업맵 있거든. 창업고? 오케이. 아, 저기 근데 뚜띠, 뚜띠님. 네. 랩랩님 지금 시무룩해졌잖아요. 지가 못하고가지고 왜 시무룩해?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 봐. 이거 보여줄게. 네. 갑니다. 아, 뚜띠는 좀 억울하겠다. 한 명이 너무 못해가지고. 두번째 차리네요. 진짜. 어, 피씨방, 와. 바로 피씨방부터 가는거 봐. 4. 바로 로또 가는거 봐. 아, 바로 로또 가는거 봐. 와, 저거 바로 튜리네 진짜. 망하는 것까지 똑같네. 그러니까. 6. 엥? 아, 뭐해. 아, 뭐해. 와, 진짜. 7. 아, 뭐해. 딱 줄 먹었다. 이거 밖에 없네. 11. 아, 나. 경제효과 에바야. 와, 근데 랩랩님 진짜 기어도 쩐당. 리얼리얼 기어도 개쩐당. 우왕. 베이코리 간다. 더블. 나 쩌떼 부람봐. 오, 부람봐. 어때, 어때, 부끼야. 10. 아까도 이러다가 게임. 키또 어때, 키또 어때. 나 한껏 자랑하는거 개꿀보기 칠 때. 11. 아, 뭐해. 아, 가격 늘렸잖아. 12만원을 늘렸잖아. 서점 좋구요. 좋구요. 독서 좋구요. 좋아, 좋아. 내가 이동쿤심 먹을게. 게임이랑. 음, 음. 어, 좋구요, 좋구요. 라독 좋구요. 어? 어? 야, 저기 벌써 다 막혔어. 우리 옆에서 또 먹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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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 좋은거야, 좋은거야. 아, 안돼. 우리거 뺏지마. 아! 어? 우리거, 우리거. 코엑스, 코엑스. 4만원? 어허. 어디에 가야되냐, 이거. 더블. 십. 좋아요. 그냥 다 먹어야지. 게임도 못하면서 게임이야. 그니까. 오. 걔 꼴보기 싫다니까. 바로. 오. 아, 아. 코엑스, 제주. 코엑스. 코엑스가 제일 비싸. 허팝이. 아, 근데 코엑스가. 아, 좋아. 와, 진짜 저기도 안해. 항공이 제일 비싼데. 그니까. 뭔지? 진짜 개공청이다. 어, 항공 올려야지. 어, 항공 안걸려. 자피해. 어, 항공이 있었네? 안걸려, 안걸려. 칠. 뺏어, 뺏어, 뺏어. 또 있자, 뺏어. 칠. 백화점, 백화점. 아, 진짜 아니야. 백화점. 위에, 위에 다 먹자, 우리가 그냥. 짠. 미라인 다 먹자. 또, 또, 또. 바로 블루. 블루, 블루, 블루. 또, 또 블루. 또 블루, 또 블루. 아니요. 레드. 아, 진짜. 아유. 에휴, 내 말 듣지도 않아. 에휴. 두 개만 세워, 두 개만. 제발. 4. 나이스. 아, 어이없어, 저걸. 그러니까 어이없어. 나 운 진짜 좋아. 10. 나, 나 뭐야. 너, 너 진짜 뭐야. 국세점, 국세점, 국세점. 나이스, 국세점. 아, 진짜 뭐야. 오, 다행이다. 어, 뺏어, 미안해. 나 이거 뭐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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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어떻게 안 하지? 게임 뺏자, 그냥. 어디 가야지? 여기 딱히 뭐 없잖아, 여기. 이거 하자. 대형 소점, 대형 소점. 안 속네. 올릴게, 올릴게, 올릴게. 이걸 올려? 올려야지. 오우. 초. 6. Q. 즉, 클айте理 이스리 veliger 간격 5. 5. 4. 5. 5. 4. 등장 goed dazu? 이동통신 한 공 이동통신 한 공 아 나쁘지 않은데? 오 근데? 나쁘지 않아 우리 진짜 위에 라인 야 위쪽 좀 먹어야겠다 아 뭐야 좀 뜬 거래 이거 이상해 나 왜 이은거 봐라 우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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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냐? 아 되게 뭐야 아 진짜 가품싸네 가품싸네 아 뭐해 가품싸네 가품싸네 비시방 밖에 없네 비시방 주세요 더 못하는 사람 주자 주세요 나야? 나줬는데 오 맞지 근데 랜드마크가 새울거 없음 그러네 게임이나 해 여기 진짜 두 배잖아 안걸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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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걸리냐면서 누구보다 무서워하시는데요? 난 안걸리는데 혹시 우리 띠뚜 걸릴까봐 아 이거 의미 없잖아 나 아 템템님 제발 그 특숙한 점 그만 가세요 제발 그만 가시라고 제발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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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쩔 나 왜 탕이 안걸려 아니 나 왜 탕이 안걸리지 오 불쩍불쩍 아 좀 무섭다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딱만 먹어 딱만 더블 파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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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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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 올려 이거 이상하다 뚜띠야 형이 또 3만원 밖에 없어 아니 아니 33만원이야 괜찮아 걱정하지마 거기 지나가면 33만원 나이스 이걸 지어? 지워야지 9 와 이걸 돈 주고 나가? 이야 와 나 돈 부족해 와 돈 주고 나가서 그걸 떠도 아니 그럼 어떡해 나 지금 당장 나가야되는데 어이씨 군규 나 1만원 밖에 없어 어 나 나이스샷 내가 제일 불쌍하 4위가 되잖아 총자산이구나 나 땅이 없어 아 총자산 순이구나 아 민규야 아 아아 먹어 먹어 믿어 본인을 믿어 먹어 먹어 진짜? 와 6만원인데 좋아 가자 안 걸리면 되지 안 걸려 안 걸려 나이스샷 30만원 또 먹어 오늘의 경제는? 이동통신? 항공? 전세비용 감소 경제효과 80년 어 나이스 5 아 나 미치겠는데 땅 좀 밟아 제발 와 저것도 못하네 아우 진짜 템템 버리 9 콘셉트야 게임 이상하게 와 까비 아 타이어 6 어? 어 내꺼지? 어 점점 비싸 지금 저거 안 돼 민규 부자 된다 안 맞으면 돼 9 나이스 위의 라인 좋다 우리 아 큰일 났는데 우리? 미칸 이겼어 ну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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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지워봤자 어차피 저기 걸리게 돼 있어 백과점 백과점 간다 쇼핑하러 간다 어허 나이스 호우 이러면은 야 너 어디 갈거야 정해 놨어 어으케 그러게 카드 먹자 게임 갈까? 어? 게임 가도 되고 카드 막아도 되고 아니면 도착지 갈까? 그 위쪽 라인 하나 아니 게임 가자 게임 아 이거 진짜 쓸데없죠? 진짜 쓸데없다 그만 더블 사 잠시야 괄호하긴 했어 게임 가게 어 게임 가서 랜드마크 세우자 5 오케이? 와 잠깐만 에반데 저거? 우리 주유소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유소 어디야? 아 그래 주유소 먹자 응 한 바퀴 두고 응 응 아니야 아 또 주려고 아 나 여기 있구만 얼마를 주는 거야 아 나 전다지러 이건 진짜 치면 안 돼 걸리면 저희가 이겨요 이제 이제부터 누가 먼저 걸리냐 그거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거기 위에 라인 너무 무서워 부동색 빨간색 야 우리 게임 건이 끝이야 528만원에 게임으로 가자 제발 7 잘해라 8 아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멀리 가는 거야 왜 오 나이스 굿굿 굿 아 못 올려 근데 돈이 없어 아 다행이다 아깝다 레트가 걸려줄거야 오케이 잠깐만 레트야 너무 멋있다 8 오케이 세금 황급이구요 7 여기서만 안 걸리면 되거든요 워우 워우 오우 호호호호 호호호 야 어디갈까 템템 핵블리 nicht 아니면 어 그냥 카드 갈까 아니면 경제효과 어떤 자동차가 어디야 뭘 카드를 간다고 저게 이동통신이랑 한국 둘 중에 하나 걸린다 오 응 중국집 내가 먹고 꽝 아 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 중붙지가 살아. 9.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아 고마워. 이거 얼마야? 거 3. 거지야 나. 그냥 써. W. 4. 4. 5. 6. 돈만 좀 이제 생기면 돼. 그럼 너 무료로 인식 가능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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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아 다행이다 그냥. 돈 없어 돈 없어. 아 못 먹는구나. 아 야 땅 두 개? 이게 진짜 말이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사버릴게 여보. 나 인수해 그냥. 아 근데 저거 그거네. 와 왼쪽 라인도 무서운데 우리. 템템어린 잘 가. 야이트도 잘 가. 어우 다행이다. 여기서 딱 전자 걸려주면. 여기서 한번 더 와주구. 끝 끝. 오우 잘 차. 2개 올려주면. 7. 잎! 오잉? 와 잘 도망쳤다. 다시 온다. 아니구요. 건물 무료 건설인데? 나쁘지 않은데? 밸컴섨만. 어? 여기 건설 해줬다. 고마워. 포장 민경님 저희 당구장 먹어도 게임 끝나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이번 판 내가 이거 너무 잘 했다 진짜 그치 뚜띠야 대형 서전 먹어도 끝나요 어 끝났다 당구장 갈까 어디 갈까 대형 서전 갈까 당구장 갈까 어디 갈까 야 우리 너무 많이 걸렸다 어디 갔지? 당구장 갔다 응 당구장 가 거기 먹어 먹어 당구장 장기야 안 먹어? 맞아 맞아 어? 탭핏 광고 당구장에 걸어놔야지? 여기 레벨님 노래방? 네? 한번 봐주세요 돈이 없구나 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제출하면 끝나? 어? 어? 어차피 신고 아니야? 마이탈 응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 없냐? 아! 없어 닝배가 당구장 가잖아 당구장 봐야딘 응 아 템템님! 땅좀 밟으려고! 땅좀! 아니 나도 밟으시지 도끼야! 도끼야! 나도 밟으시지 땀맵 봐줘? 땀맵 봐줘 아 이거 타봄맵 때문에 그래 네 우주? 우주맵 저 뒤에도 재밌는 맵 개 많음 쭉 가줘 그냥 어차피 세 판은 돼야 되니까 최소 1대1? 1대1이야 지금 이제? 1대1이야? 네번째 차림이야 아 누디가 좀 가주는 거 해 아 미안 미안 너무 못해가지고 좀 그래 땀맵님 저 말 듣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6 와아! 멍쌍! 저 축제 왔어요 8 안드로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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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주 왔으면 한번 가야지 아니 화성? 아니? 날카로운 구 날카로운 날카로운 근데 뭐하냐? 민규야 아 이거 어차피 첫 화는 그거야 어차피 무료야 무료 괜찮아 덤불 안드로메타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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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왕성 가자 7 왕성이 형으로 가자 이렇게 오 근데 어차피 민규 줘 민규 그래야겠다 근데 의미가 없어 누굴 주변 와 이거지 야 전 바로 깰 수 있어 어차피 11 오우 너무 멀리 가는데 괜찮은데? 아 이거지 이거지 더블 이거지 그거지 그거지 이거지 다 먹어버리지 그냥 한 개 더 한 개 더 먹으러 가지 그치? 와 뭐야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더블 10 나도 더블 먹고 7 오 달 좋아해요 내가 지구 먹을게 가능해? 응 아니 응 내꺼야 좋아 4 4 6 응 안돼 아니 그렇게까지 한숨 쉴 일이냐 그랬네요 뭐 못 볼 수도 있지 아직 끝내겠는데 빨리 어 민규 형 다 우주공항 쓰고 야 팀퇴블리 너 이 어 잠깐만 민규 형 내가 여기서 판들었으면 게임 끝나 쟤 여기서 게임 하죠 그냥 아 너 뭐 때문에 끝난다고? 2 4 8 8 8 어 나올 리가 없지 바로 뺏어 아 나이스 아 이게 안 뜨네 아 어 굿 여담은 하나 깼다 괜찮아 있어 10 고잉 나 왜 그랑프리만 가 달 7 이거지 어 어 어 어 어 나도 간다 민규 형이 팡도라를 먹어준다면? 아 아 아 아 아 스김 갔어야 되는데 까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가고 저거 히페리온인가 뭔가 뭔가 저거 뭐 먹으면 돼요 저희 그럼 끝나거든요? 어? 히페리온 막아야돼 아 그렇다고 레트가 저기 가는 건 솔직히 좀 낭비지 아 흠 흠 흠 이거 에는 이거 이 아프지 않고 언니 쪼지 운이 말이 안 돼 저번에도 그렇고 민규님 저희 수석 먹어도 끝나요 이길 수 있어 아 이런 거 말고 둘 넷 여섯 여덟 팔 팔 팔 팔 팔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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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못 졌어 미안 미안 저번에 말해 내가 뭐 질 수 있냐 이거 그건가? 아 우리 거 아니구나 3개인가 천왕 폴로니 천살 7 쩐다 민규님 수석 먹고 끝낼게요 네 제가 천왕속만 안 걸리면 되죠 금세 수석 먹고 끝내면 돼 너가 진짜 7인가? 9 아 나이스 민규님 여기 어차피 먹히면 끝나거든요 나이스 톡 7 우중왕 나이스 샷 아이고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돈이 없어 아 팔만 안 나오면 되잖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뺏어야 돼 앞에 나이스 아 다행이다 돈 많아서 괜찮아 돈 많아서 괜찮아 돈 많아서 괜찮아 돈 많아 오 아 이게 여기로 가냐 뺏어야 돼 어 매각 제일 비싼 거 판도라 아니면 어디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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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멘테였어 프로멘테였어 아 진짜 얼탱기가 없네 아 먹었다 아 이걸 뺏기네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내가 이 랜드마크는 못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하나 안했어 내가 여기서 아 이거 당연히 쪼띠 갈 것 같은데 어 나이스 지금 어 어 라인동자 잠깐만 저기는 도대체 뭐가 라인동자 안되네 7 나 왜 자꾸 내가 빨간색 같지 1 2 1 2 개 빡대가리네 야 우리 목걸 다 하나씩 먹었냐 아니 나 왜 자꾸 빨간같지 내가 나 파란데 형님 저 하나만 걸려도 끝나거든 아 나 진짜 못 먹어 너 그냥 저기 안드로메다나 가있어 아 오케이 너 돈들어온다 아싸 인수도 못해 개꿀 너 왜 이렇게 거지야 나 뭐지야 뭐지야 돈 없어 나 지구에 모든 돈을 부었어 나이스 어 잠깐만 이러면 어디가지 뚜띠가 돈이 없어 민규님 진짜 한번 볼거면 명왕성 갔다가 판도라 먹으면 게임 어 뺏어야지 응 안하나 명왕성 어 이러면 좀 애매한데 명왕성 갔다가 판도라 한번 가 진짜 뚜띠 온다 저기 뭐 어디 방어해야되서 그렇긴 한데 어 좋아요 아니면 와 이러면 어디가야되냐 아니면 금성 지워버려도 되고 어 이 사람 망했어 아 괜찮아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금성 그냥 랜드마크 지워버리던가 아 이거 금성을 가네 역시 나의 아이씨 와 저거 근데 어 다행이다 여기만 지나가면 되거든 오케이 아이고 아 와 금성 걔 핫하네 7 어 형이 안 짓는다 응 제발 7만 안나오면 돼 9 어 나이스 크흠 매각? 아 누구지? 나네? 아 왜 두띠야? 난줄 저거 총자산 아 맞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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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울까? 지워도 괜찮으시겠어요? 저 뒤에 있는데? 애매한듯? 아 그냥 안질게 이걸 안짓네 11 아유 살아났다 우리 살아났다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근데 한 번 잘못 걸리면은 7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민균이 이거 살짝 위험한데요? 이제 우리 라인이야 3라인 4라인 3라인 4라인 아 와 저게 말이래? 저길 같다고 한 번만 더 쏙 나와도 돼 나이스 어 잘 먹었다 어 이러면 손들어 나오면 끝나요 아니 안 끝났구나 에이 뚜띠가 한번 시계 걸려야되는데 걸리면 안된다 너 프러네티스랑 저거 와 나이스 일단 먹고 여기 걸리면 어 와 진짜 다행이다 와 아 10 야 뚜띠 올 때 됐어 술드 9호는 안되는거지 11 어 나이스 아 진짜 잘 도망가네 아니라 괜찮아 여기 있어 여기 올거야 18 지오 지오 OK 민균님 지나갈께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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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균님 2만 원 살짝 애 맞지 않아요? 스크 아 이거 이거는 내가 이걸 줄게 못 부신 거야? 이건 줄만 해 아 못 부셨어? 한글 하나 잠깐만 이러면 저기저기저기저기 에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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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머리 상온졌네 아 왜 저기다 있어 아아 나이스 진짜 짜증나 지치겠네 여기 위치 외려 저기다 고르겠네 아 다행이다 아 나 탈출이네 아 잠깐만 아 다행이다 안지음 잠깐만 내가 4 5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아 나이스 다행이다 8 아 뚝이 뭔가 위험한데 저거 걸릴 것 같아 민규님 파자 엄마 경력이 몇인데 잘 보세요 얍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뚝이 뭔가 위험한데 쟤 걸릴 것 같아 민규님 어 파자 제가 엄마 경력이 몇인데 잘 보세요 얍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무거워 아 다행이다 도리어 풀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나이스샷 아 나이스샷 아 나이스샷 아 근데 저 사람 대출도 썼어요 레트야 대출 없어 내가 해야 돼 아 저 사람 대출 썼어 레트야 대출 없어? 파라 왜 저 라인이야 파라 레트야 이거 와 나 그거 엄청 많아 진짜 대출이야 아 이거 이거 그거 할 수 있다 나가는 거 아 이거 지구 다행 말고 답 없네 뭐야 이거 티페리온 아 이거 다음 터트부터 된다는데 판돌아 봐봐 지구랑 잘 지켰으면 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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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님 저 700만원 생겼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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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랑 탈 지구 다 어디갔지 아아 진짜 진짜 짜증나 아이고 지구 다 사면 뭐해 아이고 아이고 아 잘못 아 잘못 아 잘못했네 아 아 뭐 아 맞다 인아웃이 거꾸로지 아 맞다 뭐지 어라 아 금성 딱 걸리고 끝냈어야 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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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내 말 절대 안 믿는 거 봐 거의 첫판 랩랩이었네 방금 10 아 아 아 아 아까 안 죽었으면 얍 잠깐만 어디 어디 나가오는데 그냥 저희 걸려 하나만 걸리면 어 하나만 걸리면 돼요 어 어 뭐 걸릴 만큼 이겨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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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벤토야 언저라고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갔어 바로 벤토 마치? 왠? 내 귀 막히게 못 맞네 죽음 먹고 끝낼게 와 프로메테우스 날리자 프로메테우스 방어 카드 사용 와 이걸 막네 와 목성에 달걸 9 와 어? 잘가 잘가 이거를 막았어야지 아 나 이거 거꾸로 했어야 됐네 아 싸게 줬어 아 뭐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한 번 또 걸리면 돼요? 아 그냥 올려 올려 뚜껑 올려 아 올려 올려 9 손 좀 주세요 우리 뭐 그냥 아무데나 먹어도 끝나네 제발 와 여기 맵 진짜 개즈야 바로 히페리온 8 하아 하아 자랑은 랜데마 뺏기겠는데? 관리비 30만원 8 안 뺏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더블 6 아 아 아 판드라 판드라 민규 판드라 나이스 아 어 땜땜아 미안해 아 랜덤야 어 이길 수 있었는데 랜덤야 아 이거 너무 쉽는데 진짜 근데 너무 쉽다 7,700만원이야 커렉터 5,000만원이 뭐야? 테마파크 맵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테마파크 맵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그거 할래? 그 인형폭기 맵? 그게 뭐야 인형폭기 맵이요? 잠깐 나 숨이 안 쉬어져 갑자기 뒤로 더 가야 돼요 뒤로 더 인형폭기? 더 어 이게 뭐야? 개 웃겨 이거 아니 랜덤야 모르는데 이거 운빨게임 네? 이거 진짜 운빨게임인데 인형 뽑는 게임이에요? 진짜 뭐야? 저 인형폭기계 단면은 고를 수 있거든? 어 막 랜드마크 건설 무조건 하는 거나 자석으로 사람 끌어오는 거나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니 이거는 그냥 해보면 알아 이거는 저기 찬스 대신 있는 거예요 어 저렇게 마블 대는 뭐야? 저거는 돈 어 돈 주는 거 3 마이탈 마이탈 더블 10 바로 더블 마이탈 아 저거 이거 내가 저번에 해봤잖아요 킹적선 먹는 사람이 이겨 저 쩌라인 이사기라니까 비행기 해적선 저 먹는 사람이 이겨냐고 맞아 해적선 먹으면 이겨 맞아 뭐 치사렛 블록인가 뭔가 저거 먹지? 저거 먹으면 져 아 저 저거 저거 먹으면 져 진짜 나이스 샷 아니 아니 거길 요새 몇 명이 가는 거야 아 어 킹적선? 근데 솔직히 저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것도 타임이 뭐야 마이탈 마이탈 응 킹적선 견제하는 거 추해 십일 아 저길 속 들어가네 오 이거 노리고 내가 딱 와 시 개반들 안중요하다고 이게 안중요하다고 했잖아 난중요하다고 했잖아 난중요하다고 했잖아 난중요하다고 했잖아 난중요하다고 했잖아 난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킹적선이 그렇게 사기야? 저기 먹은 애가 무조건 이기더라고 하이 좋아 나쁘지 않아 마이탈 4 이거 뭐야 이거는 위아래로 스크롤하고 이거 그냥 운빨게임이야 이거는 하 파란색 파란색 아 와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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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이지 이거는 수고 실패 아 아유 보라색 같은 슬플라이네 나이스 나이스 까딩 아 안올리길 잘했네 어 인형뽑기 할 때 흰대기라는 버튼 나오거든요 무슨 버튼? 그래서 그거 눌러가지고 흰대기 흰대기 어 방해할 수도 있어 어 방해할 수도 있어 어 관광지 어 잠깐만 야 벌써? 하마켓 끝났는데? 흰대기 우리가 경배기를 먹어도 끝나 오케이 어 무조건 방해 무조건 방해 왜 선택하세요 근데 어차피 저 시타델 블록은 랜드마크 안 되지 않나? 세 세 칸 안 돼요 세 칸 자석 어 바보다 뭐야 이거 자석이 끌어당기는 거 끌어당기는 거라 아무것도 없어 아 그래 어 어 시타델로 하라고 어 바보다 뭐야 이거 시타델로 했으면 끝났는데 왜 아까 그걸 시타델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 어떻게 되는데 아 손인도 끌리는구나 맞다 아 진짜 설명을 왜 안해줘 템템아 아 나 고지 끌리는 거 몰랐다 갈까 민경 저기가 경비인기 먹고 끝내줘 오케이 오 어 어 잠깐만 이러면 사슴이뇩 먹어도 끝난다 사슴이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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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 템템 머린이 안 뜨기만 어 아 야 뭐야 세트야 세트야 야 이걸 이길해 아니 이번판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쓰레기 쓰레기 맵이다 이건 아유 인형북팀 맵인데 인형을 한 번은 못먹어봤네 어디 갈까 마지막 2대2네 이게 아 나이스 와 지렸다 긴 적선이고 뭐고 없는데 신의 손 해주세요 신의 손이요?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 벽 쌓는 거예요 이건 이거 벽을 다 어려워? 어 못 지나가게 막는 거야 그래서 그 벽 세워진 그 전 구간 밝게 하는 거 음 어 개비짠데 바로 앞에 막아가지고 어 밝게 하는 거 아 근데 관광기 속 좀 약간 어렵다 우리 언제 그렇게 먹었냐 아 진짜 완전 완전 2 시작 6 아 4 이게 2대2까지 온다고? 아 진짜 개 팽팽하네 이거는 뭐예요 저거? 블럭들 이거 진짜? 기적 선택 중? 앙 살 수 있어 그 라인 좀 어이씨 오 엥 아하하하하하 저거 저렇게 비싸게 주고 먹네 그 막는 거는 뭐야? 구 이게 활성화가 이 신전이 와 한 바퀴 돌아야 되나 그 이상 신전에 석상 생기면 그때부터 돼 아 저 여기 관광지 더블 나이스 아니 개잘 먹네 저거 충족성 올려 저기 해석원살이 좋아 좋아 오케이 너무 야무지게 먹는데? 4 6 좋아 좋아 나이스샷 잘 가고 아까 운 잘 썼나? 7 좋아 좋아 이건 벌써 66만원? 잠깐만 저기 걸려면 절대 안 돼 10 페가스스 뭐야? 이게 비행기 아니야? 비행기 7 아이고 아 왜 이렇게 잘해 좀 심한데? 7 소민규 나이스샷 어 좋아 응 가온 9 아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아니 민규 석상 킬러네 기본이죠 여기가서 먹으면 여기가서 먹으면 어 일로? 좋아 좋아 우리 하나만 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뺏으면 돼 5 빨리 펼쳐야 되는데요? 민규 형 살짝 불안한데요? 야 땜댜마 더블 나이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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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명을 기다려봐봐 11명 7 어 어 그럼 저쪽 가온이 먹는거랑 아래쪽이 먹어지는거야? 둘 다 되는건가? 개척이 뭔데 여블이 안 돼 민규 띠 민규 띠 보내 흐흐 가버려 빨리 먹어야 돼 위험해 아 돈이 없어가지고 5 아 하나 먹어야 되는데 W 6 5 5 이거 올라가네 이거 또 한 번 어 또 한 번 우야 이거 냄새가 났어 와 아 딱 여기까지 쌓였고 아니 이번에 좌야 민다 아 뭐야 나이스샷 아 저거 받아야지 욕심쟁이 아 안 먹어진다 큰일났다 나 왜 고용의 방이야? 너 아까 쭈려갔잖아 바보야 내가 왜 보냈어 민속을 안 나가네? 나이스샷 어? 나이스샷 어 잠깐 이러면은 어디가지? 나래신전 가도 괜찮긴 한데 나래신전이 맞나? 하나 더 먹히면 끝나는데 우리 쟤는 어딨지? 어 하나 먹었다 내가 어 오케이 빨리는 안 끝나겠다 아니면 저거 디오스 신전 지으세요 아이고 내게 좀 아까운데 알진거 같은데 어디야 디오스 신전 저기 신전 석상 가가지고 지운 다음에 카샘 disappears 아 이입은 아 이 파 너무 말렸다 초반에 구 나이스ers 야 이거 젖었는데? 망했는데 이러면은? 소호 육 그냥 망했다 이거 너무 운이 없었다 낫으면 올렸지. 낫으면 올렸지 저기. 나린 토템 올려가지고 가운 신정 발견했지. 아니 울림아 잠깐만 뚜띠가 먹나? 돈 없어요. 그냥 아랫 벗어야 되지 않죠? 지옥을 선택하세요. 파르테논이나 니케이논만 걸어도 죽을듯? 아 이게 먹히면 안 되니까. 이게 166만원이라. 뭐가 이게 176만원? 9. 까비. 어디가 제일 비싸? 파르테논. 파르테논은 어딨어? 이제 바로 옆에. 이거 나 뭐야? 나 떠있당. 아 저런 식으로 막는 거구나. 아. 너가 많이 나오면 죽는 거야. 면제잖아. 어 뭐야? 아 저 손이 면제구나. 아니 근데 저거 어차피 벽이 안 내려갔어요. W. 6.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벽이 안 내려갔으면 저거. 2. 아 이러면은 아니야. 내가 지나가면서 저거 없어져. 2. 세워 그러면. 수고여. 9. 나이스. 나이스. 아 나 저거 신전. 가원 신전. 이러면은 뚜띠가 운이 좀 없으면 할 만한데? 아 이건 저거 위험한데? 가원 신전밖에 없어요. 근데 위험한 거. 이거 해야겠다. 저게 은근 잘 밟히는 지역이야. 7. 아. 돌간? 아. 아 저거 저거 너무 센데? 10만원. 이 친구 아니야? 이거 3개 올려? 3개 올리면 안 될 거 같은데? 5. 아. 다행이다. 딱 29만. 뭐야. 3개 올렸으면. 어. 3개 올렸으면 나 죽었다 이거. 아 이게 돈 없었네? 아이씨. 아이씨. 이럴 거면 울릴 걸. 아이고 아쉽네요. 아 근데 저게 딱 땜될 줄 누가 알았겠냐 솔직히. 그 뭐야? 제발 없애는 거. 아. 이것도 괜찮아? 공격방어. 어 살았다 씨. 나 걸리면 끝나요 민기띠. 어. 아 더블. 가나? 설마. 나이스 샷. 돈 없어. 아 파르테논 미친. 잠깐만. 어. 구. 휴. 레드야. 너무 무서워. 레드야. 어떡하지. 위험한데? 아니 랩륜 걸려도 돼요. 한 번 정도는 뻗길 수 있어. 어 한 번 정도는 뻗길 수 있어. 어. 한 번 정도는 뻗길 수 있어. 파르테논 있어. 오케이. 아 진짜 위험하다. 그 위에. 더블. 팔. 잠시만. 그러면. 파르테논만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그러면. 파르테논만 안 해도 된다. 파르테논만 안 해도. 1,2,3,4,5,6. 죽이신 점 뺏어도 된다 우리. 3,3? 3? 4. 4. 아래채야. 너 때문에 플래그 세워진 거 같아. 잘 가. 파르테논. ㅇ. 오. 야 뭐 뺏어야된다 이거. 빼서 또 빼서. 이렇게 안밝긴만 하면 돼. 어 어 이겼다. 퐁퐁растRockP!!! 잠깐만. 야 뭐. 뭘 뺏어도 되지? 아냐 뭘 해도 이겨요. الْ,"apore", 緩泹원 us. 땜땜원 고마워! 땜땜원 땜땜원 원래 그거 가고 했잖아 땜땜원 316만원짜리 가운 씨 한 번 밟아줘야겠다 나 왜 대출 안했어? 너 왜 그냥 죽은거야? 땜땜원 너 어디갈까? 또띠야 저기 먹었으니까 노란 아니면 아폴론도 괜찮긴 한데 아폴론 헤라 라인 먹어도 될 듯? 아폴론 가면 저 파란색 눈 더 올라가잖아 와 민규 민규 저거 2천만원 대 이거 일단 뚜띠를 죽여야되는데 하려면 절대 죽으면 안된다 저 죽은 신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나오지마 나오지마 어떡하냐 이거 나 살아있어도 아니 아니 젖팀을 힘내세요 아니 파란색은 절대 밟지 말라니까 밟잖아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 쉽다 아 뭐야 이게 아니 아니 나도 아니 나도 밟고 싶지 않았어 아 불큐 두세치 개꿀 아 아 큐보다 질러야지 아 아 아 아 아 근데 파란색은 개반데 아 어떻게 딱 그걸 딱 밟냐고 근데 그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밟을 것 같았어 그럼 미리 사놨어야지 아 야 템템 모린 1대1에서 몰빵? 아 1대1에서 딱 단판 해가지고 한 명이 몰빵으로 두세트씩 사주게? 어 민규님 저희도 저거 끝난 다음에 몰빵? 아니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쟤네 둘 뭐하고 있어 아니 한 판 보면 되죠 한 판 정도는 아니 둘이서 한 판 하던가 둘이서 둘이도 몰빵 하던가 아니 그 얘기 아니 그 얘기 이상한데 네 한 명한테 4세트 사주면 되지 한 명이 죄송한데 많이 이상한데요? 네 어 아니면 팀을 섞자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한 팀이 이긴 팀이 그걸로 해주자 어때? 그게 뭔 말이야? 그니까 팀을 섞어서 그걸 개인전으로 치자고 이긴 팀한테 몰빵을 하자고 그냥 진 팀은 큐브 사줘야 되고 못 받는 거고 그니까 레트랑 나랑 찢어져서 어 그러면은 그 야 내가 레트랑 팀 할게 아 아뇨 아뇨 사다리를 다시 타 예? 사다리 타임 이거 랜덤 안돼? 랜덤 안돼 랜덤 안돼 여기 아 그래 사다리를 위에 코레트템템 아래 뚜띠 랩렴 해가지고 빨리 타 아 여봐 사다리 타기 할 수 있으려나 근데 그 위에 뭐 적을 거야? 어떻게 적을 거야? 위로 적을 거야 이라로가 생각 중 생각 중 생각 중 생각 중 아니야 이거 설정 중이야 아 음 그러면 뛰어야겠다 내가 그때 이거 뚜띠랑 템템 나왔어 일반로 해사라 천만자 템템 버림이요? 오케이 이제 아 그러게 어? 두 개로 해야 된다고? 아 그러네 아 넌 진짜 아니 저기 아니 저기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위에 코레트 템템을 적고 아래 뚜띠 랩렴 적으면 된다고 아 진짜 아 아니면 그냥 위에 1, 2번 하고 밑에 뚜띠랑 랩렴하고 번호 고르면 되잖아요 두 분 아 그냥 여기 밑에 아무렇게나 해도 돼 1번 2번 하고 이렇게? 오케이? 저 2번 저 2번 오케이 간다 아 제발 뚜띠 2번 눌러주세요 2번 눌러주세요 어? 잠깐만 아 꺾였지? 뚜띠야 잘 부탁해 응 랩렴 안녕 랩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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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때야 솔직히 랩렴템템 존나 약해 보인다 진짜로 진짜 개못해 보인다 부라가 아니라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그럼 근본맵으로 막판 갈까요? 월드맵으로 예? 오세요 네트님 빨간으로 오케이 왔음 다시 들어오세요 네 요즘에 할게요 그럼 근본맵에서 갑시다 고딩 고딩 아 이거 레디 해주세요 아 왜 레디했다 맞았다 하는거야 하하하하 아 진짜 하하하하 왜 이렇게 하하하하 아 공고딩 공고딩 주사위 전체 시절을 정합니다 어 5 2번째 차례네요 8 와 저기 야무진데 축제? 화이탄 어 저 라인 야무진데요 파랑 3 아 아 아 수준 아 괜찮아 괜찮아 5 덕도 9 5 1 한 명도 안 겹쳤네 11 오예 오저 그냥 하나야 마이탄 나 초반은? 7 마울렛띠 아 진짜 아니 1팀 같다고 생각하면 돼 무인도 어차피 탈출이야 어 첫 타운은 괜찮아 6 그걸 못내 3 5 아 나 모아야 되네 나이스샷 에휴 씨 고마워요 꼬지 누구야? 아 또 뛰구나 저요 더블 4 더블 좋고요 바로 시계 던져서 굴 좋아 이거지 이제 떼야는데 벌써 7 와 올림픽 와 개부러워 진짜 3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쎄하지? 왜 징거났지? 나 잠깐만 다른은 좀 먹어 일단 와 마드리드 퀄리티 3개요이? 아 까비 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도우고서 2개씩 찍는 게 중요해 아 맞아 그게 이득이야 괜찮괜찮아 밟아도 돼 아 6만원 드릴게 8 아 괜찮아 괜찮아 올림픽 먹어 고마워 지어 좋아 좋아 하아 우리 땅이 없는데? 좋아 좋아 어 무슨 바로 뺏으면 되는데? 하하하하 바로 뺏어버리고 야 모든 땅이 우리 땅인데 거의? 뭐? 아 이게 왜 지금 또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지금은 괜찮아 지금 괜찮아 저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레트 밟고 있는데 없애도 돼 와 저기를 없애네 와 아 진짜 매너 굿굿 괜찮아 적당히 하세요 하하하하 아 근데 이거 그냥 지우면 되지 아 아 이거 하나 더 지우면 돼 아 적당히 했어 나 우레인수 보관하기 이거지 우레인수 개꿀 땅이 안나와 이거지 나 꼴찌 나 꼴찌 레트지 이거지 아 잠깐만 10 아 우리 땅 없어 지워주시고 지워주시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와 출발지 와 부럽다 한 개 더 지울 수 있어 와 와 미친 거 아니야? 쌍파울루? 맞은지 와 저 쌍파울루 어떻게 해요? 저기 걸리면 쌍파울루 저희 땅이 아니에요 댐 댐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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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인도 바로 무인도 더블? 쓰리 더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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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씨 아까 도움받은 돈 다 나갔네 나 꼬마 나 꼬마 나 꼬마 뭔데 바로 더블? 와 이거 이거 드시나? 어 꽤 꽤 비싼데 와 더블 engines 하하하하 이거지 plum 아니 이거지 아 buyer 을밀 Ukrainian 하하하하 하하 으하하하 하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와 생겼다 땅 와 당 생겟다 så 하하 ALL 뒤에 거 두개 짓자 비싼 거 두개 캠흡 하하 하하 와 두바이 어. or. 오. 아 큰 비가 없는데.. 빨간색 밖에 안 보여. 와아. 뺏기겠다. 어떡해? 100이긴. 260만원. 야무지게 8. 어 잠깐만. san. 근데 축제 다먹힌 건 살짝.. 쎄한데.. 뭐 찍게만 하면 돼 괜찮아? 어.. 아 여기 뺏으면 돼 괜찮아? 어.. 나쁘지 않고 아 나.. 여기 개비싸 여기 120만원이야 여기 오.. 아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다행이 아닐걸요? 아 쟤는 왜 벌써 돈이 이렇게 없었어? 왜 7만원이야? 사진 다 났으면서 아니야 나 많이 샀어 그.. 아 못사겠는데요? 살 수 있나? 강제 인수 하자 이거 아.. 강제 인수 해야돼 이건 야 민규야 너 땅 한 개 잠깐만 어? 어? 내가.. 와.. 이걸 서울에다 하네 와.. 와.. 유 아.. 뭘 봐 유 아.. 어? 아.. 아 대박 아.. 나 같으면 두바이 갔어 두바이 아.. 아.. 솔직히 두바이는 필요 없지 잠깐만 얼마 모자는 거야? 음.. 그냥 여기 할까? 두바이 하라고? 두바이 가야지 두바이 하면 쟤가 먹을 거 같은데 두바이 해도 부족하다고요? 두바이 해도 부족하다고요? 두바이 해도 부족하다고요? 두바이 해도 부족하다고요? 아 돈이 부족하구나 우리 땅이..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올려 올려 거기서부터 올려 쭉쭉 갑니다 아 나도 근데 땅을 안 밟아 일단은 좀.. 저 무인도 가고 싶어요 랩랩님 어.. 아 진짜 가네 진짜 보내네? 날 안 보낸 거? 어.. 진짜 오른쪽 오른쪽이야 마카오템? 낮음 낮음 로우 아.. 레드립 이겼어요 천천히 해도 되겠는데? 7 나 여기 마블 상제할래 이걸 내가 왜 안다 했지 10 11 어우야 어디 갈까? 어 거기 좋다 안 뺏기게 했다 더블 4 5 돌아온 두바이? 돌아온 산티아고? 산티아고로 돌아오나? 7 아 까비 아 이거 방송을 부르네 아 까비야 6 사련호 6 6 굿 아 근데 저 사람은 돈이 좀 많네 7 아하 어? 3 이걸 용돈을 줘? 와.. 위에 우리 땅 저거 하나밖에 없네 어? 저건 살짝 위험할 수도 어? 저거 잘하면? 6 9 어?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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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여기 3만 안 뜨면 돼 오 칸 굿 굿인가? 누띠님 골라주세요 이거 진짜 로우에요 성공 아 아 실패 아 뭐야 하이라니까 로우하면 한 번 더 저기 걸리면 끝난다 6 아니다 4 아 땅만 살 수 있겠는데? 돈이 너무 없는데 다 지나가야 돼 저기 좋아 좋아 인수하라 인수하라 도시를 인수 당했어요 쌍파울로 쌍파울로 좀 예..예..매섭긴 한데 살짝 오지야 오 그냥 냅둘게 이건 아 나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에이 그러면 쌍파울로 올리고 936만원 여기에 여기에 한탕 부리자 여기 여기 아 잠깐만 레트님 한탕 노려 한탕 노려 오 아 나 여기 못 나갈 것 같아 민규웨야 ㅋㅋㅋㅋ 바로 마드리드 파리? 와 이거에 버티네 아 아 안 지워서 팬팬 너 죽으면 쌍파울로 없어진다 아 안돼 나 죽으면 안돼 너 죽으면 해 저거 없어져 레트님 그 상태로 쌍굴로 가면 2천만원 레전드 아 아 헛소리 하지마 이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 아 너 진짜 땀 사 너 죽으면 안돼 진짜 어 어 싸울 수 없었다가 나이스 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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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이거 대출 뺐다 이거 아 이거 쌍팔로 팔아 쌍팔로 쌍팔로 팔면 되겠네 쌍팔로 팔면 되겠네 쌍팔로 팔면 딱겠네 쌍팔로 팔면 그냥 그냥 이거 두 방이지? 어 야 미안해 3 어 어 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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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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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끝이 제발 밟아줘 어 쌍팔로 쌓았어 아 쌓아도 200만원이네 네 아 아 아 깨빈 아 아 팔 거 있어? 잠깐만 쌍팔로 쌍디하고 이거 팔면 돼요 대박 뭐 받았어 두디 오사카 받았어 오사카 오케이 쌍만 지어져 있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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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바로 간다 칠 나이스 마드리드 바로 지을게요 칠 칠 칠 칠 칠 칠 어 잠깐만 걔 갚은 쌍데 이거? 아 아니 우리꺼 경포대 하나 두고 어 어 안타워 가져오자 어 어 이거 마드리드 안 가져가? 그니까 랜드만큼 못 가져오나요? 어 어 못 가져가지 방구처가 아하 어 가져갈 수 있는 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나 손에 담자 진짜 싫다 이게 아 까비 자 11 11 3 안타 아 더블 6 자 여기 가서 여기를 지어 여기를 지어 아 여기를 짓고 자 여기로 가는 거야 오케이 지지마 6 어 하와이 주방가 제발 한 번만 와라 제발 한 번만 와라 제발 한 번만 와라 비싼 거 두 개만 딱 지어야겠다 제발 와라 제발 와라 제발 제발 아 근데 저거 너무 무서워 근데 또 띠야? 어 어 어 아 잠깐만 그럼 끝이야 이거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근데 여기서 걸리면 끝이야 야 X됐다 쌍파홀로 개막했는데? 어 쌍파홀로에다 안했는데? 멍청이다 아니 안해도 비싸 7 다행이다 아 대출을 빼네 잠깐만 5랑 9만 안 뜨면 돼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반값 개꿀 인수 얼마야? 제발 먹지마 랜드만큼 가능해? 나 무서워 더블 내꺼구나 마드리드 마드리드 바로 마드리드? 다행이다 아이씨 나 개벌이네 잠깐만 땅마사 그냥 마이탈 톡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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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민규 가면 안 돼 인수한다고? 인수 못해 와 템 이러면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만? 아 다 살아남아 다 살아남아 다 살아남아 아 나이스 거기 두개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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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이에요 아 미친 잠깐만 저기 서울 걸리면 쩔거든요? 안 걸리지 응 베이징 하하하하 산티하고 제발 걸려줘 아 왜 안섰지? 나이스 랜드마크 건설 참 많겄네 아하 저 산티하고 저 올릴 수 있나? 응 좋아 내 팀 저 철 백만원 삼체면 아니면 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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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기다 걸자 우애노스 에다 걸자 우애노스 어,올림픽? 우리 안걸리는 거야 오 아.. 나이스 나이스 돈 없어 더 맞어 시리 나이스 그라스 그치 그라스 나오 그 industries 나옵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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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그 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하하하하 나옵떡아라 여기 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귀여워 아주. 아 이거 독점이네. 태도? 힘내네. 두바이랑 방콕목 두 바이 먹을 것 같은데 쟤. 태세블이 여기서 끝날 듯? 대출하자. 아직 쌍파울루가 있잖아. 와 이걸 대출하네. 탁! 탐! 올려. 제발! 한번만 밟아주라 저거!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테네? 한번만. 어? 돈 없어서 못가. 저 돈들어? 새 계획? 저 5만원들걸요 아마? 11. 아 진짜 여기 죽었나? 어디네. 이거 쏴야지 그냥. 어. 샘샘님 어디 가실랑. 어? 돈 안드네? 그냥 가는거랑? 아 내가 돈 줬구나. 내가 방금. 아 괜찮아요. 저거 저거. 어 저거 진짜 그냥 올려도 되고. 와 저걸 3발로 해간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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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와우. 그건 370만원이야. 어쩔 수 없어. 됐어. 이거 가지고. 넌 뭐야 알아?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썰게. 와.. 엘페이터 저기 꼭 잘 어우림은 죽겠는데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탱메 가자! 어? 오사카? 어 근데 얘 잘 살아남는다. ㅋㅋㅋㅋㅋ 아니 우리 땅 개받인데? 제발 킹석선 제발! 아 제발 한번만 돼? 제발 말마디. 아이고! 뉴형. 아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텀텀님의 뚜띠한테 브이큐 4세트 선물해 주시면 되네요. 아 다행이다. 딱 본전 쳤다. 20만원 하나? 22만원정도? 얼추. 방군띠로 선물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와 땡땡 20만원? 와.. 뚜띠 그냥 윗잠 야무지게 그냥 새로 맞출 거 다 그냥 돌릴 수 있겠네 120개 아니야? 오지긴 하네 오지긴 하네 120개면 뚜띠님 큐브 방송까지 가시나요? 아니요 그럼 오늘 마블 1달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 땡땡블 아 땡땡블 잠깐만 민규 응? 마블 삭제 해야지 내가 이 게임 다 지나다봐라 아 민규가 1달 할라했는데 아깝다 아 뭐래 하하하 인상생각